짠, 짠, 짠. 이거 연출하셨네. 이거 연출하셨네. 어때요? 말 좀 해 줘요, 뭐. 렌즈. 아, 렌즈 껐어요? 닦아, 닦아, 닦아. 됐어. 네. 박수 한번 같이 봐. 아, 멋있겠다. 자, 이제 감정. 찍어주시면 됩니다, 우위에서. 찍어주시고요. 슈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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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마빵. 아우, 열심히 찍으시는 거 봐. 올라가다. 제주 갈치 요리 맛있게 보인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라뷰. 갈치를 한 마리를 떡 갖다 놓고. 음. 와, 진짜 맛있겠다. 먹어보고 싶다, 진짜.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. 달래향. 마지막에 달래향. 네. 음. 음. 그래서 막 먹는 거. 나요? 응. 우리 유튜브에. 저 안 찍으셔도 되는데. 어디서 박수가. 네? 네. 지금 한 거야? 네,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. 네, 네. 정말 내가. 아유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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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고 깜짝 놀란 게요. 그 양념 별거 안 들어갔잖아요. 고추장, 달래 몇 개 안 들어갔는데도 정말 그 갈치 안에 그 양념 맛이 그냥 샤악 들어가서 너무 맛있게.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 종이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. 맞아요. 아유. 진짜 맛있네요. 언제 연락을 보셔야 될 것인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